고려 목표를 왔습니다 고려 목표를 왔습니다 잘한다 나도 저 재주를 좀 배워야 되는데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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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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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온몸으로 막았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쏘라 했는데 물 쏘고 생각해 그림으로 가려나 아니 공이 안쩍여 공이 저거 막고 공이 다른 곳에 풀라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하는데 저 물 쏘는거 처음 보네 공이 다른 곳에 풀면 다시 치게 해야지 거기에 찍혀 아 굿샷 이다 야 근데 아 언덕 아 맞고 내려왔다 아이 푸른진에 자 누님 하여튼 오늘 잘해갖고 한번 저 본세를 한번 꺾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빗겨 먹어 보자 나중에 치킨 얻어 먹자 아 예 나 지금 아직 배 안고파 저기 저 물 좀 그만 쏴주면 안되나 다 괜찮다 저쪽은 아 언덕 아 아 아 이거 좀 짧아 저기ujourd 와 이거 뭐고 이거 이거는 뭐 창의적으로 쳐야 되나 와 잘했다 이거 뭐고 이거 지웠네 벌써 못지웠어 물었으면 오케이지 뭐 아니야 안 물었어 야 나 이제 하고 나서 저기 마이굴로 갈 거 같았어 똑같네 하하하하 절대 안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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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니 없는 거네 어차다 너무 셌다 내가 지우게 했네 하하하하 같은팀 지우게 같은팀 지우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으 으 또 나이 스파 아 자기가 안 닿는데도 오늘 나는 하? 어, 그냥 빼라 빼라 응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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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안 돼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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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쪽으로 가야될지 슛 오늘 잘 갔다 아 넘어간거 같은데 자 롱홀입니다 여름에 삼부치는게 제일 좋아 굿샷 와아 굿샷 아 더 좋네 거기 간겠죠 네 해저드 아이가? 일단 네 해저드를 보시면 돼요 해저드면 뭐 큰거 있나 거기 끝에 휘어가 일로 들어갔나만 아까비 네 굿샷 좋다 아니 그때 좀 휘어서 그렇지만 또 조금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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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또 깜깁는데... 괜찮... 아...어...됐다... 아...어...돌았다...어우... 쓰러쳤어야 되는데... 굿샤...절러 가야되는데... 잘했습니다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... 봉커들고... 싹... 쉽지 않네... 뭐가 짤러 들어갔나 와 오케이가 오 감사합니다 포오는 못봤다지 누가요 아니요 창아 나는 그대로 쳤어 아까 쓰리가 저거 같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를 오케이를 만들었어 아이쿠다 아이쿠다 와 이거 뭐고 아이고야 잘했어 야 그래도 니 40미터 더 쳤다 야 아 그래 니 옛날에 40미터 내 포포트 하는거 내가 봤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이쿠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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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니 온몸으로 막았네 으 으 으 5 5 5 먹으면 안되나 으 으 으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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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이스 조금 짧았다 아 으 굿샷 아 좀 아 지나갔다 으 내꺼도 지나갔지? 저 언덕에 있으려나? 고갱이니까 그린끝에 있던데? 끝자락에? 네. 좀 넘었어요. 하나도 아니고 나는 그래 좀 휘면 조기 떨주려고 했거든. 하나도 아니고 직선으로 가버렸어. 한 번 더! 잡아야 할 것 같아! 고갱이 왜 있지? 안녕히 계세요. 네요? 아 그래? 좋아도 되신 것 같군. 오 됐단 얘기네. 왠 일이지? 와 봤는덕은 밖에서... 잘 친게 됐는데 진짜 잘 쳤다 하아~~ 약해 예 어프로치로 지워야 된다 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게 있어? 응 퍼트로 하면 안 된다 내꺼 버티고 아니 저거 파 하겠나? 한다 어프로치로 파 해야 돼? 어프로치로 오기 가지고 파트 해야 돼 그럼 먼저 해라 일단 니 부터 해라 저 어프로치 있으면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게 지우개가 돼야 된다고 내가 보기엔 파 뭐하지 싶은데 이부터 해라 좀 자 이제 끝났죠?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마음대로 해라 아 죄송해요 네 실력은 너무 과대평가 있다 아이씨 쏘리 다시 다시 하면 안 되나? 그건 안 돼 그럼 뭐 오케이는 됐잖아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한번 한번